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인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황훈씨부터 안녕하세요. 이번에 칼 브루너 역을 맡은 맥경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20년 뮤직비디오 고스트에서 브라운 역을 맡은 시린같은 배우. 안녕하세요. 샘 위트 역을 맡은 김우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리 젠슨 역을 맡은 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샘 위트 역을 맡은 주환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스트에서 몰리 젠슨 역을 맡은 박지혜입니다. 샘 위트 역할을 맡은 김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즌에 새로 합리하게 된 오답을 보라오는 배우 박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즌에 새로 합리하게 된 칼 브루너 역할의 김승대입니다. 저희 팀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? 뮤지컬 고스트는 지난 6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해서 일요일 11일이었던 지난 일요일 브랜드 오프닝 공연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공연을 하셨는데요. 관객분들을 만난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먼저 한 번씩 짧게 들어볼게요. 이번에는 승대시부터 네네. 관객분들 만난 소감이요? 네네. 사실은 지금 지국에 저희들이 공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. 여기까지 원걸음 해주셔서 시간을 쓰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저희들을 응원해주시는 거 보면 가슴이 굉장히 벅찼어요. 그래요.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마스크 쓰는 공연부로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거리 뛰어 앉아도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디션을 거의 한 1년 전에 했어요. 그래서 사실상 부스트라는 작품을 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됐다 보니까 첫 공연 때 정말 많이 떨렸었는데 정말 관객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사늘에 녹았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빌어서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공연 1주 그 정도 지났는데 되게 보시고 위로받고 가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뜻깊고 감동적이고 벅차오르는 모습입니다. 저희 뮤지컬 고스트를 보시고 많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무튼 저도 지금 이 시국에 우리 배우들과 모든 공연 공개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 공연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었고 또 그걸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서 저희가 공연하고 커튼콜 할 때 왠지 모르게 울컥울컥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도 마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7년만에 고스트를 다시 하게 돼서 참여하게 되면 너무나 영광이고요 사실 이런 시국에 관객분들도 저희 공연을 통해서 또 다시 서로 사랑하고 또 영원한 모습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저 2월달에 아이돌하는 공연을 끝냈는데 그때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제가 8개월동안 무대를 못 썼어요 네 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8개월만에 고스트 무대 서서 관객들 만났을 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그 감동은 이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험난한 여전이 펼쳐지겠죠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아까 제가 노래했던 것 중에 다 포기하지 마 내 곁에 네가 있어 지켜줄게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저희를 지켜줄 거고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이 지켜줄 거고요 저희 고스트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름에 오담회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께 특별한 기운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촉이 오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꿈같은게 보이는 그 다음에는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제가 이번에 시작 전에 꿈을 꿨던 건 정말 착한 세상을 정말 열심히 엠프가 잘 산 착한 영혼들이 이 극장에 마구마구 쏟아도 내려오면서 저희 고스트 공원을 응원하고 이 공연때문에 영혼들이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온다고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제는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 마음의 치료가 되는 바로 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신들이요 네 저희 작품 올리는 과정이 해외 스태프분들은 2주 자가 격리 끝에 또 저희 스태프 모든 배우분들이 방역수칙을 매일같이 지켜가면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시면서 공연을 보러 오시고 그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넘는 대장정의 어떤 공연인데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고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 이 어떤 마음들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네 아! 저 뒤에 계신데요 잠시만요 네 네 그 초면대 했던 배우님들이 되게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좀 시간도 꽤 있는데 이렇게 초면대 캐스트들이 많이 돌아오신 것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초면대 맡기셨던 배우님들이 각자 캐릭터를 7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것들이 변했고 달라졌는지 어떤 어떤 것 같았는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사실 어 초연을 했던 배우분들이 다시 이 공연으로 모였을 때는 사실 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 공연에 대한 어떤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았고 또 행복했던 추억이 있어서 다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았고 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연습장에서 연습실에서 봤을 때 아 이 배우분들 모두가 7년이라는 시간이 컵데이 안 갔구나 정말 무대에 섰을 때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모두가 성장했고 어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년 전보다 지금이 뭔가 기분이 너무 좋고 또 행복하기도 하면서 어 뭔가 7년 전에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시도할 수 있고 또 더 합의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저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네 네 주원씨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 이렇게 남자가 돼서 돌아올 주원씨가 많이 생각도 못했어요 어 진짜 멋있어요 물론 그 7년 전엔 주원씨가 아마 20대 중간 정도였는데 이제 30대가 돼서 왔는데 아 딱 만난 순간 정말 완전히 남자가 돼서 와가지고 남자가 봐도 정말 반할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와서 지금 군대에 있을 때도 이 포스트라는 노래를 계속 들었대요 정말 이 작품을 사랑하는 완전히 배우도 사실 다시는 거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죠? 네 네 이 작품을 배우로서 할 수 있었다는 분 진짜 배우생활 중에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사실 제가 사랑하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불멸의 사랑을 무대 위해서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7년 전에 이 작품 막공날 진짜 꼭 다시 하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또 이루어진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앙산물들 중에도 거의 반 이상이 했던 기회들이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컸었던 거 같습니다 네 몰리 두 분은 어떠세요? 두 분당 초연이 멋있네요 네 일단은 진짜 이 작품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상상은 사실 잘 못했었어요 워낙 애작기도 하고 또 어려운 작품이에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들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올릴 수 있는 작품은 아닌데 정말 또 이렇게 돌아와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돌아와줬고 또 이렇게 정말 호흡을 맞췄던 그분들과 함께 하다보니까 일단 팀워크은 정말 말씀 안 들어서 정말 최후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너무 연습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서로 진짜 마음껏 사랑하면서 이렇게 연습해서 더 즐거운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주연 선생님 네 뭐 같은 배우가 재현을 다시 참여했을 때 오는 그 깊이감은 확실히 다를 수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재현하는 고스트가 정말 더 깊어졌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치밀해지고 생긴 여유만큼 더 열심히 작품에 대해서 많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 브루노 하시는 두 선배님들이랑 오다메의 주변 선배님 새로운 기운을 같이 만나서 연습하면서 정말 좋은 시너지에 많이 나섰던 것 같고 더 재미있어졌어요 기대해 주셔서 더 재미있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 합류하신 분들의 말씀을 안 들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7년 전에 배우분들이 그런 마음이셨다면 처음 이 공연에 합류하신 배우님들은 이 캐릭터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7년 전에 30대 한 중후반쯤 이었을텐데 그때 왜 오디션을 안 봤을까 내가 왜 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토해가 좀 되는데 또 반대로는 아 지금 하려고 지금 만나려고 그때 오디션을 보지 않았나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초연 공연도 못 보고 초연 오디션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이 공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술이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면서 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 뭐라 그럴까 정말 이 고스트의 새로운 바람이 있지 않았나 맞죠? 아 그렇습니다 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대단하신 최정연 선배님의 또 또 해놓으신 오담의 캐릭터에다가 저의 새로운 양념을 샤샤샤샤 뿌려가지고 아쉽게 버무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러와주세요 네 네 아 저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여기 초연맴보다 아까 초연맴버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초반부터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굉장히 깊이도 있고 이게 연습 초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부담지러웠는데 처음에는 좀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잘 묻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뭔가 악역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분명히 악역들도 사용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요 여기 뭐 선배님들 동료들 여기서 동료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셔서 잘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확진감 있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러와주세요 형희씨 네 저는 이제 악역을 몇 번 했지만 뭔가 좀 그냥 직진? 직진하는 악역은 처음이라서 좀 오히려 할 때 시원해요 무대에서 다 풀고 가는 느낌이라서 물론 이제 그만큼 어 관객분들은 못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어쨌든 지금 초연 멤버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 합류한 저희들까지 사실 7년 전에 만난 것처럼 사실 호흡이 다 좋아요 꼭 어떤 지금 새로 합류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케미들의 발산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저도 사실 처음엔 정말 좀 부담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제가 1년 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샘 미트라는 제가 맡게 된 이 배역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배제를 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되게 재밌게 준비했는데 아직도 샘 미트라는 인물이 어렵긴 하지만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두 개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예술의 김세윤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작 작품이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지금까지 옛날 영화나 이런 느낌이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뮤지컬로 다루시면서 이 작품이 계속 장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뭐 뮤지컬 장르뿐만이 아니라 전 장래에서 비대면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물론 지금 뮤지컬이 오프라인으로 올라감당은 하지만 어쨌든 대비를 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배우분들은 비대면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배우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랜 시간 뮤지컬 고스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영씨가 네 뭐 저의 주제가 어쨌든 사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에너지와 이 강렬함은 전세계 뭐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곳 없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정말 최첨단 무대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7년 전에는 어 조금 더 조금은 낯설거나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봤었어요 근데 이번 공연을 보시면서 7년 전에 봤던 지휘분들이나 친구들도 어 봤던건데 너무나 지금 탁 달라붙는 느낌 어 정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이나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드라마가 너무나 너무나 정말 마음속 깊숙이 들어온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요즘 뮤지컬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은 말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심이 있을까? 네 진짜 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조원씨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어쨌든 이 뮤지컬 보스트는 형 말대로 사랑인데 어 어쨌든 어 내 남자가 죽었지만 내 여자를 지키려 하고 또 여자는 죽은 내 남자를 잊지 못하는 어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게 주 내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할 수 있을까? 없을까? 생각해 봤을 때 하고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연인을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어 이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다 이거는 정말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영화도 어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장난을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 무대에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 선배님 주변 선배님과 정원 선배님이 무대에 가장 오래 서셨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 입장에서 지금 시대에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신지 네 음 음 사실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어 온택트로 어 관객들을 만나는 우리 배우들은 아니지만 뭐 스포츠라던가 영화라던가 또 콘서트도 어 온택트 무대가 좀 이어져오고 있었지만 무대만큼은 컨택트가 없으면 사실 교감하고 또 서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어 지금 방역이라던가 그리고 사실 공연 중에 저희 배우들도 다 어 지침을 지키고 또 관객분들도 거의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장에서 거의 아직 한 분도 안 나왔다라는 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컨택트 없이 영택트로만 공연이 된다면 저희 배우들은 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게 진짜 실시간에 함께 호흡하고 무대 위에서 그 수많은 메커니즘이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무대를 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 내 눈앞에서 보는 게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배우라는 직업도 없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치료제 부탁해요 네 저희는 사실 관객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라는 게 그러니까 관객의 사랑과 박수와 함성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생이가 지금 난리인데 뭐 시대에 따라서 저희 언택트 공연을 해야 한다면 저희는 또 발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냥 제일 바라는 것은 관객이 함성 질어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는 무대 그리고 객석에서 만나는 관객들이 저희들은 정말 너무 너무 그냥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하 예전같이 정말 너무 뜨거운 무대 뜨거운 객석에서 관객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네 네 시험 잘 봤습니다 화강신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배우분들 많이 계시지만 7년 전에 공연하셨던 우리 김효연 배우님 주헌 배우님 그리고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이죠 우리 박김효연 배우님 시험 배우님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김효연 배우님과 주헌 배우님은 사실 7년 전에도 하셨지만 올해도 하시잖아요 근데 7년 전 공연과 지금 공연에 약간 좀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배역을 처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졌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7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사랑나요 영화에서 우피골드보이 했던 이 오담의 역할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변곡점을 주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배우는 그 역할을 어떻게 또 잘 소화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옷도 하기도 하고 오어패스 같은 느낌도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7년 만에 해서 사실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똑같은 작품을 또 해서 무조건 재밌다 사실 이런 건 아닐텐데 사실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7년 전보다는 확실히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 우영영이랑 진욱이랑 그렇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하고 이 씬에 대해서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또 뭔가 이거는 안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걸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실 정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요번 시즌이었던 것 같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자유롭게 무대에서 놀 수 있도록 뭔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를 요번에 무대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도 무대에서 다시 서서 뭔가 다시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아무튼 7년 전과는 더 자유롭고 더 깊이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넌 이 작품을 사랑하는 게 확실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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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해본 역할 중에 가장 힘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고 감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한 가지 감성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하나 둘 셋 뭐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감성이 계속 나와서 대사를 치고 무대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주어시가 이 작품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듯이 정말 남성적이고 에너지틱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 정말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 같고 저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물론 저도 나이가 먹고 몸은 좀 더 노세에 절겠죠 하하하하 근데 신기한 건 무대를 풀어가는 방식 그 테크닉들이 더 수월해요 어 그거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만 39세가 됐는데 아 과연 이 그 7년 전에도 힘들었던 이 에너지를 내가 발산할 수 있을까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힘들긴 하지만 훨씬 더 수월하고 노련해진 느낌이라고 할까 예 그래서 어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고 우리 저희 진욱씨는 이번에 정말 새롭게 들어왔는데 어느 작품이나 새로운 에너지는 100%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작품이든 진욱이는 들어와서 우리 형들에게 또 이 작품에게 정말 신선한 에너지 어 그런 사랑 애교 이런걸 부리면서 자신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봤고 이런 팀업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지금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몇 년 후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한다 형이 그래서 형이 쌤 역할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병원 위력을 할 때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제 두 오담회님 네 아 우선 말씀대로 영화에서 사랑과의 영혼 영화에서 우피골드버그가 너무나 육체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또 그 뭔가 상황에 맞게 육체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7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공포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1년에 거쳐서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2시간 반 안에 춤추고 노래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혼이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 몸에 들어오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저희가 무대에서 걸 정말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쌤을 받아들일 때 또 그 고통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희한하게도 왜 작품이 자기랑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운명처럼 이렇게 쉽게 재밌게 공연해보지기 전 처음이에요 하나도 안 힘들고 정말 계속 울고 있고 또 심각한데 계속 입가에는 웃음이 나는 계속 소대에서는 계속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그런 작품이라 오비 골드버그를 또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햇빛을 보고 썬블록 안 바르고 뛰기도 했고요 광대를 좀 더 인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맨날 마사지에서 좀 광대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피 골드버그와 좀 비슷한 느낌을 만들 때 많이 노력했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명 선배님 네 이게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조연을 시작한 배우들은요 한 번씩 꿈꾸거든요 아 나는 후피골 같은 조연이 배우가 될 거야 난 볼모델이라고 단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디션을 미친듯이 준비했고요 떨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제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냥 이것은 그분의 부름이다 너무 행복한 일 자체고요 그러니까 공연 연습하다가 안 풀리면 그냥 무조건 촬영과 영혼 비디오를 틀었어요 아 저 장면에서 우피는 저렇게 연기를 했구나 그러면 정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 우피골드버그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우피골드버그 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 앞으로도요 네 정말 정말 이런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저에게 큰 교과서가 되는 우피님 정말 영원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이 더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서통신료 수정기사입니다 저는 아이비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해마다 올라오는 고면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 신씨에서 한 렌트도 약간 비슷한결인 것 같은데 고스트가 이 시기에 올라오는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도 제가 올해 이제 10년차에요 10년차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생각도 많아지고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등한시했던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또 또 어떻게 보면은 귀한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운이 좋게 쉬지 않고 뮤지컬 무대에 서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최근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나 고스트가 오므로 인해서 또 이런 영원한 가치에 대한 사랑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더 내 무대가 소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배우로서 무대에서 섰을 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뛰어안는 관객분들의 모습을 처음 이제 고스트 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어색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고 정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람들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더 많은 관객분들이 이 공연 때문에 정말 큰 꿈과 희망을 얻었다 정말 사랑과 힘을 얻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갖고 이 시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빼주시고 배우님들은 다 같이 모여